팬과 함께 라이온즈TV 시낱 매출전 매추를 넣어주세요 당면 매추를 참고 다 거두 스틱 간장 고춧가루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라떼고요 블랙이에요 아니 이거 고맙습니다 블랙 라떼하고 블랙 준비되어 있고요 과자를 안 드시고 싶으면 그냥 음료만 가져가세요 과자를 안 드시고 싶으면 그냥 음료만 가져가세요 수수들은 패스 패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커피 홈런 까가 드립니다 블랙 울 롯데 블랙 울 롯데 블랙 울 롯데 블랙 울 롯데 롯데 떡볶이 안 먹어요. 호주 하나 가져가시죠. 한참 응원합니다. 최고입니다. 한참 응원합니다. 안녕, 화이팅. 팬이에요.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희 블랙이랑 라트 준비되어 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블랙이랑 라트 준비되어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차를 냈는데 하나씩 집어가야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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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랑 라트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분명히 반면에 가요. 반면에 가요. 한번부로 타자가 먹어야 돼요. 네, 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씩을 안 쓰러야 하는 것 같아요. . 아니, 그 입술을 자꾸 달라고 하는 아니구나. 뭔데. 뭐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랑, 블랙이랑 라트 준비되어. 거기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트는 약간 꼰대 같은데요. 저는 꼰대 할래요. 저는 꼰대 이기. 메시지 메시지가 있네 돈 내라는 거예요? 아 뭐야 이게 뭐야 삼성 페이 마크 가리고 아 이거 다 써있는 거고요? 아 이거 멘독으로 써놨습니다 응원합니다 삼성 페이 해민이 형은요? 나 없어 푸른 피 흐르는 건 자오기 위해서 남겨두고 푸른 피 흐르는 건 자오기 위해서 남겨두고 뭘 부르시는 거예요 대체 내 마음에 드는 멘트 없네 즐거운 퇴근길 되세요 다시 와야지 응원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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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블랙이랑 라떼 중에 왔어요 라떼 달달하고 그 집합해요? 잘 먹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인 고카스 한 게 있을 텐데 연기 음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커피 안 먹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네 자 저희 지금 블랙이랑 말씀하시는 게 돼 있어요 뭐요? 어 얼음 커피 안 먹어요 초코오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커피랑 강커피를 주문해놨어요. 하나씩 가져와서 초코오회이 없어요? 네? 초코오회이? 애기야? 하나씩 가져와서 응, 난 이거. 안 먹을 거래. 랩. 하나만 만들어나서 하나씩 가져다니시오. 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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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스위프. 아, 이거 펴터alla 막고론 대답 아닙니까? 그래도 이용해보기 와, probably. 잘 먹겠습니다. 아니 하나.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그거 먹어도 되네. 잘 먹겠습니다. 잘 닦아야 되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블랙 때 라테스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잔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블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오! 제가 블랙이랑 라테스 준비했어요. 아! 라테 좋아하는데. 저 오늘 또 열심히 뛰었으니까. 네. 좀 당 충전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팀 파이팅! 종신 삼성 김상어. 구단 강의자분들 꼭 봐주시고. 정신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저 화이팅! 아 그리고 또 구자욱 선수가 또 결승 홈런 쳤다고 또 홈런 봉. 홈런 봉! 홈런 봉! 홈런 봉! 화이팅! 아유,ать. 두 번째 하기 James! 홈런 봉! 잘 nehme! 잘. 잘. 잘 Michigan. 라떼랑 grate厨 사inta комп stratég. ex2 Roz. excellent. 잘攏. 이거eli아 잘이 가하다. 이걸로 이게 라떼예요? 네. 아 , 네. 정신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갈게요? 하나 더 가져가도 되죠? 와이프랑 먹으려고. 하나로가 안 되잖아요. 안녕. 고맙습니다. 지금 블랙이랑 라테커피를 준비해놨어요. 이게 야식이에요? 지금 집에서 뭐 아니면... 저 블랙이요. 블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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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블랙 커피랑 라테커피 준비해놨어요. 블랙 커피랑 라테커피 준비해놨어요. 고맙습니다. 저 두 개 다 안 먹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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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블랙 커피랑 라테커피 준비해놨어요. 하나 가져가세요. 스위트에요? 아니요. 그냥 이거 못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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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블랙 바퀴랑 라트에서 1번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 블랙은 어디 있어요? 블랙은 여기. 여기에요? 여기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랙이랑 같네. 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랙이랑 같네. 네? 투수한테 홈런버를... 맞아, 맞아. 홈런버를 맞으라는 거죠? 홈런버를 맞으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이랑 마트에서 계산합니다. 아, 진짜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서비스를 줘요, 쟤? 네. 문 들어올 때 너무 시키시니까. 아, 그건 좋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뭐, 자식 부탁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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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가져가라고요? 네. 왜 그래요?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네. 어? 남자는 블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네, 가져가시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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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라테에 트레칭 하신다고요? 네. 네. 홈런 거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니, 오늘 홈런 치었으니까 홈런. 집 가서 밥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겠다. 홈런 언제 치는 와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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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랭이라는 라테 주게 되겠지요? 차가 더 하시면 되는데 너무 발전하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티비 주겠어 티비? 라테 왜? 하이 아버지 하이 홈런 볼 좋아하나? 좋아하지 하이 카츠도 줘 카츠 하이가 맨이죠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잘 전달할게요 하이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